여기도 이슈 황두영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준비한 이슈는 어떤 건가요? 일부 기업인들이 자녀에게 증여세 없이 불을 물려주기 위해 회사법인을 이용하는 기상천외한 방법들이 드러났습니다. 회사법인을 이용한다고요? 국세청이 의심 사례 32명을 조사했는데요. 지능적이고 공격적인 유형들이 새롭게 발견되었습니다. 어떤 수법을 쓰고 있는 건데요? 고전적인 증여세 탈루 방식은 현금으로 바꿔서 주기 부동산의 시중 가격보다 싸게 평가해서 증여하기 이런 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뉴스로 제가 봤어요. 그런데 유행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런 개인 간 증여는 증여세 탈루가 쉽지 않습니다. 점차 탈세를 잡아내는 방법들도 발전하기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아예 미리 장기간에 걸쳐서 설계를 만들어서 법인 간 거래로 위장한 새로운 탈세 기술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좀 사례를 들어주시겠어요? 어떤 방법이 있는지? 이번에 적발된 사례 중 가장 많은 건 자녀명의 법인을 만들어서 부모 명의 법인의 자산을 헐값에 넘겨버리는 겁니다. 특히 수익이 보장된 자산이라면 더 대상이 되기 쉽겠죠. A사의 경우 어렵게 낙찰받은 공공택지를 자녀명의 법인 회사인 B의 저가에 양도합니다. 그리고 자녀명의인 또 다른 회사 C의 공사를 진행하도록 해서요. 자녀는 증여세를 내지 않고 막대한 분양 수익과 공사 수익을 동시에 챙겼습니다. 거래가 되어버리니까 이런 회사 간. 그렇죠. 또 다른 사례에서는 D사가 보유하고 있던 경우가 재개발 예정 지역이 됐는데요. 이거를 자녀명의 회사를 만들어서 역시 헐값에 넘기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사주는 양도소득세를 덜 내고 자녀는 증여세를 안 내는 윈윈이 되죠. 정말 치밀하게 별걸 다 하네요. 그렇죠. 이런 부동산뿐만 아니라 주식을 실제 가치가 아닌 액면가로 증여하는 경우도 적발되었습니다. 이사의 경우 편법까지 써가면서 공공택지를 어렵게 분양받았는데요. 이 분양받은 이후에 주식은 액면가로 미성년자인 자녀에게 증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가 공공택지를 분양받은 회사 가치가 올라가는 건데 이때 이 회사의 주식을 자녀한테 넘겼는데 시가가 아니라 액면가로 넘겼다? 네. 서류상 자녀가 지배하는 회사로 바뀐 건데요. 이 회사가 아파트 분양에 성공하면서 현재 주식 가치는 증여받은 액면가에서 200배로 올랐다고 합니다. 200배요? 네. 머리 잘 썼다고 해야 되는 겁니까? 뭐라고 해야 되는 겁니까? 이럴 때는. 글쎄요. 머리를 잘 썼다고 할 수도 있고 약간 부럽나? 그런 생각도 조금 드네요. 물려줄 돈이 없기 때문에. 네. 아무튼. 돈을 숨기는데 진짜 진심을 다한 것이 느껴지는데요. 이사의 경우 초등학생 자녀 명의의 페이퍼 컴퍼니까지 동원됐습니다. 이 회사는 꾸준한 수출 거래가 있는 회사인데요. 직접 수출하던 거래 중간에 자녀 명의의 페이퍼 컴퍼니인 F사를 끼워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사가 자녀 명의인 회사인 F사에게 원재료를 싸게 팔고 F사는 완제품을 해외 수출하는 방식으로 서류를 만들어서 자녀에게 수익을 몰아주기도 했습니다. 이외에도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자녀에게 싸게 주식을 사게 하거나 기업 합병 과정에서 자녀 명의 법인의 주식은 비싸게 평가하고 부모 명의 주식은 저렴하게 평가하는 등 그렇게 하면 합병할 때 자녀가 훨씬 유리하게 되죠. 주식을 이용한 방법들도 이번에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이게 회사를 운영하는 그냥 아빠 엄마의 머리에서 나오는 거냐 아니면 전문가의 조력이 있었느냐 이걸 좀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전문가의 솜씨가 느껴지죠. 재벌기업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나 보던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게 중견 중소기업 기업인들의 증여세 탈루에까지 쓰이고 있는 겁니다. 재벌의 편법 불법 사례를 보면서 저러면 안 되겠다라고 예방 효과를 준 것이 아니라 저러면 되는구나 하는 교육 효과를 준 것입니다. 그래서 시중에는 변호사와 세무사 뭐 회계사 등이 포함된 전문 컨설팅 팀들이 적극적으로 영업에 나서고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있습니다. 컨설팅 회사가 했다고요? 이런 것만 해주는? 네. 차라리 거기에 컨설팅 의료에서 드는 비용 가지고 증여세 내겠다. 저 같은. 그 이상으로 돈이 많으시니까 이렇게 하겠지만 떳떳하게 내고 완편하게 사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가지신 분들의 생각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듣는 국민 입장에서는 이런 이야기 계속 들으면 박탈라보 밖에 느낌이 드는 게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요새 경기가 하도 안 좋으니까 청년들이 노동을 해도 아니면 재테크를 해도 창업을 해도 계층 상승은 불가능하다. 이런 표념들을 많이 하는데요. 이번에 국세청이 조사한 게 고작 32명이거든요. 저는 빙산의 일각일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런 편법 불법 사례들을 방치하고 어떻게 청년들 국민들한테 성실하게 살아라 세금 좀 잘 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게요. 저부터도 이제 아침에 나와서 진행하기가 짜증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혼자 얼마나 됐다고 왜 이뤘어요 지금? 그럴 것 같다. 저는 매우 기쁜 마음으로. 아직 잘 모르시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속이 좁고 뒤끝이 창녀라는 사람인데. 저는 진행자님 그리고 또 지적지님들 또 시청자분들 만나는 생각이 매우 기쁘게 나오고 있습니다. 급수습으로 넘어갔어요. 아무튼 이번에는 정말 발본세관 해 주시길 조세당국에 강력하게 부탁드립니다. 그러게요. 7710님이 문자 주셨는데 주식도 없고 물려줄 부동산도 없는 부모인 저는 자녀에게 괜히 미안해지네요. 그래도 불법보다 나은 거겠죠. 유유 이렇게 좀 보내주셨는데 한편으로는 허탈하고 한편으로는 화가 나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성실하고 착한 부모님들이 왜 미안해해야 됩니까? 그런 참 안타까운 뉴스입니다. 돈이 많은 만큼 양심도 좀 풍성해졌으면 좋겠다. 그런데 참 그게 어렵구나. 이런 생각을 다시 한 번 하게 되네요. 알겠습니다. 여기도 이슈는 열심히 하셔야죠. 농담 좀 해봤습니다. 황두영 작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